계단에서 우당탕탕입니다.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. 계단 주목해 주세요. 한 여성이 조심조심 내려가는데 바로 그때 우당탕탕탕 미끄러 넘어지십니다. 아이고 참 사람이 달려와서 저렇게 넘어진 여성을 살펴보는데요. 어르신입니다. 지난 겨울에 있었던 사고예요. 지난 2022년 지난 작년에 12월에 있었던 사고인데요. 지금 인천에 있는 생활용품점입니다. 며칠 전에 눈이 좀 왔다고 하고요. 또 매장 내에서는 눈이나 비 이런 것 때문에 물기가 좀 있었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물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어르신인데 미끄러졌고요. 다쳤습니다. 척추 압박 골절상도 입었고 아마 후유 장애가 남을 것 같아요. 후유 장애는 뭐냐 하면 나중에 가동 연한 동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것들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배상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. 어르신이에요. 그런데 이 제보자 분께서 자녀분이신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. 양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 지금 이 매장의 본사에서는 본사가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의 자문변호사 측 의견을 들어서 여성분행 과실이 100%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변호사 책임이 전혀 없다고 했다라는데요. 사실 자문변호사분들은 그쪽 보험사의 입장에서 유리한 쪽의 법리들을 자문화하는 게 그냥 업입니다. 이걸 탓할 수는 없어요. 그런데 반대되는 어떤 증거라든가 반대되는 법리들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. 지금 이틀 전에 눈이 내렸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. 저 CCTV 영상만 있는지 아니면 당시에 매장 내부를 촬영한 사진 같은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일기 예보라든가 날씨 같은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한 자료들을 좀 많이 모으셔서 사시는 곳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좀 자문을 구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그냥 100% 무조건 여성분이 잘못됐다고 하기는 제가 봐도 좀 그래 보이지는 않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. 저도 개인적으로 과실이 이제 과실은 본인의 과실도 있겠지만 주의 문구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. 하여튼 생활용품점 업주한테는 과대한 과중한 책임들을 부과하거든요. 물기가 있으면 물기를 닦거나 물기를 닦지 않으면 보통 저런 박스 같은 거 이렇게 깔아 놓잖아요. 정보가 있을 때 사실 과실 비율이 조정되는데 저는 봤을 때는 100% 과실이라는 건 저 영상만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.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왜냐하면 후유장애가 남으면 배상이 상당히 큽니다. 예컨대 움직이지 않으면 개호비도 필요하고요. 그러니까 자문을 꼭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